자 우리가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첫 시간에 자 등개혈역을 배웠죠 등개혈역 등개혈역 배웠죠 둘째 시간에 뭐 배웠어요? 등개혈역관 자 우리가 이제 셋째 시간은 뭘 배웠죠? 등개개시 그렇죠 개시 참 어려운 중요한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럼 오늘 진도는 끝났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자 프린터 한번 보실래요? 자 진도 끝났다고 그러면 포탈이 싸가지고 갈까봐 자 그래 봐봐요 문제 몇 번 있어요? 1번이 있죠 자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요거 가정키로 본다면 별표가 몇 개예요? 다섯 개짜리야 자 요거는 다섯 개 지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따지는 연습을 하자고요 자 여기 봐봐요 첫 번째 그게 건조단 설정 그게 키워드예요 건조단을 줄 차라봐요 건조단 건조단을 잡아야죠 그러면 하나다도 제대로 하라고 건조단 밑에다 등기등록이라고 써요 등기되고 등록된 거 자 그러면 하나 따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서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은 등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거 건조단 뒤에다가 그러면 요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죠?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건조단 설정등권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지상권이 말소되면 건조단 설정등기는 무슨 말소? 지가 말소 이제 그렇게 연결을 자꾸 해놓으라고 그러면 요거는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옆에다 써요 인감증명 x라고 써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제대로 풀려면 이렇게 문제를 딱 자기가 점검을 해 놔야 돼 답만 따져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답만 해오요 답만 해오 답만 해오 답만 해온다라는 거야 1번도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이 많은 걸 생각해야 되겠네 조금 전에 배웠던 거 하고 이제 다 배웠어 다 배웠어 다 끝났어 일장 끝남으로써 자기가 써먹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가압류를 거기에다 주라고 한 번 쳐 놔요 가압류 자 압류 그러면 거기에다 합의 지분 동그라미 쳐 놔요 앞에 가서 자 합의 지분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합의 지분 밑에다가 거기 등기 x라고 써요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그러면 등기가 안 되니까 쓰시고 들어갈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합의 지분에 가압류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죠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서 직검 말서 그럼 몇 주 입안서이죠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언제나 당혁무요 언제나 직검 말서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문제 풀 자격이 없어 솔직한 말로 문제 제가 토요일날 민법 하면서 뭐요 여기 앉아있는 형님님들 사실 문제 풀 자격이 없다 왜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자격을 풀어요 기초가 잡혀야 문제를 풀어요 그럼 문제를 계속 푼다고 해서 뭐 실력이 푸느냐 그러니까 실력이 안 붙는다는 거야 하나라도 정하여야죠 정확하게 풀라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지문에서 자 나가요 그러면 합의 등기시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그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합의 등기는 뭘 표시해야 돼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2번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 문제 풀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가처분 줄쳐놔봐요 자 가처분 그러면 거기에 처분검지 가로를 쳐요 가로를 쳐요 처분검지는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요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라고 뭐야 가처분 등기 앞에 맨날 처분검지가 붙어 이 처분검지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괴롭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가압률은 뭐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관리 공통점은 둘 다 처분제한등기야 그러면 처분제한등기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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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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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규정 밤열 규정 자 그러면 거기 앞에 공유지분 줄쳐놔봐요 공유지분 자 공유지분이 나왔네 거기에다 등기 5라고 써요 등기 5 공유지분은 등기 돼있어 안 돼있어 돼있어 그럼 쓰시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한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라고 자 이번에는 가압류 줄쳐놔봐요 가압류 그러면 가압류 그러면 등기된 임차건 줄쳐놔봐요 등기된 임차건 그러면 가압류를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그 때는 가능해 근데 요게 이제 후시탐탐 누리고 있는게 그 5번 밑에다가 4-라고 써봐요 뭐라고 써 나와서 읽어봐요 등기된 임차건에 대한 저당건 여기는 가압류가 나왔어요 저당건이 나왔어요 저당건 앞에 요렇게 줄쳐놔봐요 등기된 임차건에 대한 요거는 저당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건과 건조건 원칙적으로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안해서 저당건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된 저당건은 안 돼요 등기된 임차건에 대한 저당건 설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저당건은 소유권 및 물권에 한한 거야 소유권 및 물권에 한해서 그러면 임차건은 채권이거든 철저히 임차건이 등기되더라도 저당건의 대상은 될 수 없어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이 기억이 짧아서 봐봐요 저당건 등기됐다 하늘나라로 가셔 등기된 임차건은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앞에다 써요 지역건 지역건은 등기되는데 되죠 그래도 지역건도 저당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 조심해서 전화줘요 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당건 그래서 호시탐탐 이렇게 호시탐탐 요렇게 나와요 다음 중 저당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윈법에서 박스 문제로 자주 출제돼 지역건하고 등기된 임차건은 저당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당건 근저당건 원칙적으로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4번은 조심해야 돼 근데 등기된 임차건의 가업류는 됩니다 뭐는 안 돼? 읽어봐요 저당건만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가업류 추천해봐요 가업류 앞에 저당건 전세건 동그라미 전세건 동그라미 전세건에 대해서 가업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때 가업류는 꼬리표 붙여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럼 하나 더 생각해야죠 요 전세건 대신에 소유권이 들어갔다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건에 대한 가업류는 부기등기 그럼 가업류등기는 주등기 어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자 그러면 문제 1번이 별표 5개 될만 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야 5개 지문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그렇게 풀어야 돼 풀려면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답만 외우지 말고 자기가 혼자서 요렇게 자기가 생각하면 공부 많이 안 하더라도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줘야 되고요 자 이번에 등기의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 자 한 개의 건축물 한 개 동그라미 자 뒤에도 한 개 동그라미 한 개의 건물로 버전 등기를 하고 잘라요 그럼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하는 여러 동 여러 개 줄 찾아봐요 여러 개 여러 개 뒤에도 몇 개가 나와 여러 개 그러니까 그 수만큼 많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한 개면 소유권 버전 등기도 하나야 건축물 대장이 여러 개면 버전 등기도 여러 개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못 잡았느냐고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거기에 괄호 열고 써요 자 소유권 버전 등기를 누가 신청한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 주는 게 원칙이야 명인이 하는 게 원칙이야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하는 말을 안 쓰세요 그럼 건축물 대장이 세 개다 버전 등기다 세 개 네 개 여러 동의면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영어 문제도 그냥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 뭔가 따져보라고요 우리 형님 누니는 문제를 물어볼 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풀어요 따져 따져 좀 따져 따져요 맨날 문제 안 따지니까 두 번째 풀 때는 뭐예요 의미로 모른다고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져야 돼 우리는 뭐 누가 그래도 보험 보고 손절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안다는 거 우리 따져야 된다는 거 자 이번으로 가죠 자 이번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권이야 자 소유권에다 박스를 쳐줘 자 소유권 소유권 밑에다 사용수익처분이라고 써요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자 그럼 앞으로 가서 토지의 일부 토지의 특정일부 줄 서나봐요 자 토지의 특정일부에 소유권 이전등기 돼 안 돼 안 돼 왜 일물일건지 입에 대기 때문에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일을 하여야 한다 맞네요 부동산일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번만 따져 한번만 한번만 따지면 뭐 끝나는데 그러니까 안 따지니까 자꾸 두번 풀고 세번 풀고 네번 푸는거야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3번에 유정 줄 쳐다봐요 유정 자 유정 유정은 두 종류가 있어 우리 배웠잖아 포괄유정과 특정유정 포괄유정은 몇조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그럼 뒤에 이제 포괄유정인지 특정유정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특정유정은 밑에 186조 등기해야 돼 해야죠 그럼 등기 없이도 물감변동이 허력이 발생한다 어때 x 자 만약에 특정유정이 아니라 포괄유정이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유정은 항상 포괄유정이냐 특정유정이냐 조심해서 한번만 따져 그러면 두번 다시는 그럼 안 따져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잘라봐요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럼 그 밑에다 원시취득이라고 써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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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취득은 권리하자를 숨겨야 하네 안 하죠 그럼 절대적으로 취득하니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네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취득이니까 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땐 무슨 등기 하죠 소유권 보존등기 그럼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그럼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 앞에 모의고사잖아 저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앞에 모의고사 저 앞에 모의고사라는게 어딘데요 알아서 판단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합의등기 줄잖아 봐봐요 합의등기 합의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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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맞나요 그러니까 합의 지분에 등기가 안되니까 쓰시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도 가능하다 어때 X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합의등기는 뭔만 표시해주면 돼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가서 다섯개를 자기가 이해를 봐봐요 자기가 셀프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자기가 요 지문에 대해서 그냥 애워서 풀고 있는지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지 그러니까 이해해서 푸는다면 이제 뭐가 돼요 이거야 이거보다 더 맛있어 마약보다 더 맛있어 그러니까 문제에 중독이 생겨 이제부터 근데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문제만 치중하다 보면 어때요 기초를 또 다 까먹어 그러니까 문제의 이론이 적절하게 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2번에 정답은 몇번이다 한번 이렇게 되네 자 문제 3번 갑니다 감정 등기와 부동산 물건 분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그러면 이행동그라미 판결동그라미 이행동그라미 이행동그라미 판결동그라미 그럼 묶어 묶었어요 그럼 무슨 판결이야 이행판결 그럼 186조네 그럼 186조니까 등기 해야되 안해야되 해야죠 그러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물건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등기 해야되니깐 만약 이행판결이 아니라 형성판결이라면 맞겠죠 형성판결은 몇조다 187조 판결이니까 그럼 정답은 몇번이다 1반 거죠 자 이번에 은인행이 실효된 경우 말소등기 하지 않더라도 잘라봐요 아나도 잘라봐요 아나도 밑에다가 요렇게 해서 나와요 아나도 그러면 뭐에요 ㅎㅎ 자 548조라고 써놔요 548조 548조. 안아도 밑에다가 548조. 자 548조라고 외우라는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해제권의 효과야. 해제권의 효과. 자 해제권의 효과로서 거 밑에다 써요. 가로읽고 이거는 물건적 효과설이야. 물건적 효과설. 자 물건적 효과설. 자 우리 채권행위 배웠어요? 배웠어요? 물건행위. 배웠죠? 채권행위가 뭐예요? 이행부담행위. 물건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어. 채권행위가 뭐요? 물건도 즉시 무효가 돼.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거야. 그럼 몇조로 빠져? 186조가 아니라 7조. 그럼 안아도 당연히 물건이 복귀한다. 이거는 채권행위와 물건행위의 의미를 알아야 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해요. 더 이상 못 건드려. 왜? 민법의 액기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의 액기수에요. 아마 미니얼 교수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할겁니다. 채권행위와 물건행위 관계에서. 그럼 결론줄 읽어봐. 몇조죠? 548조. 자 채권행위 효과늘어서 물건적 효과설이야. 채권행위가 뭐요? 물건도 즉시 무효를 영향을 받아. 그래서 뭐예요? 물건이 즉시 복귀해.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 가로 7 끝에다. 186조 7조. 187조. 자 이번은 맞네요. 부동산에 대한 증여. 증여줄 쳐놔봐요. 증여 밑에다 뭘 깔아? 계약을 깔아. 계약. 계약을 가로쳐 의사표시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개에요? 두개에요. 그러면 증여는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몇조로 빠져? 186조. 등기해야 물건변동이 발생한다. 맞네요. 벌써 증여라고 안 있는거에요. 공부가 된 사람은 증여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을 옆으로 축치니까 의사표시가 두개거든. 몇조로 빠진다? 186조. 이렇게 풀어야 문제 푸는 밭이 있다라는거야. 그냥 답만 외우지 말고. 답만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4번에 포관리정 줄쳐놔봐요. 포관리정. 포관리정은 특정의 수익에 의사표시가 없어. 그래서 포관리정은 187조라고 써요. 187조. 상속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같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건변경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럼 정답은 몇번? 1번. 자 4번 5번 지문은 조심해야죠. 점유취득시오 줄쳐놔봐요. 점유취득시오. 자 점유취득시오에 줄쳐놓고 취득 동그라미. 취득. 자 동그라미 쳐놓고 밑으로 쳐. 그럼 등기라고 쳐. 등기라고 써. 등기. 항상 취득을 치면 등기가 보여야 돼. 등기. 그럼 점유취득시오는 뭐예요? 등기해야 돼. 등기.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무선저항이다. 에이 저항. 등기를 허여야 부동산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몇번?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4번을 가보죠. 4번. 등기의 유효 여건 및 허력이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여기는 워밍업을 좀 하고 가죠. 1호. 하나리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다시 1호. 하나리바.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준비됐나요? 예. 그럼 갑시다. 준비됐다고 그랬으니까. 자 1번에 등기 신청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을 한 경우. 한 경우 1월 간과 후 등기를 이루어진 경우에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지금 1호요? 앞에가 지금 1호요? 아니죠. 2호요? 아니에요. 그럼 실체 관계와 법하는 그 등기를 뭐하다? 2호하다. 아까 1호와 2호를 여기 와서 써먹으려고 그런거야. 그러니까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검만 써. 언제나 무효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 그러니까 1호하고 2호만 절대 무효야. 그러면 나머지는 실체 관계와 법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하하다라는거야. 한번 더 연습할까요? 등기 신청을 가나리바. 줄잖아. 가나리바. 가나리바는 1호요? 1호 그러면 써요? 가나리바. 그게 안보이면 문제를 못 푸는거야. 가나리바는 1호라고 써. 1호는 무슨 무효야? 절대 무효. 그럼 실체 관계와 포합하든 포합하지 않든 언제나 무효가 되는거야. 2호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몇번? 2번. 그래서 제가 왜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1호는 무슨 2번? 가나리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래서 동시법 얼마나 문제풀이 재밌는지 아세요? 의미만 좀 알면. 민법은 더 짜릿해. 어제 토요일날 하는데. 오예 하고 갔어요. 다. 그렇죠. 토요일날. 그래서 저도 뭐예요. 오예 그러고 갔어요. 희망이 생긴다라는거야. 재미있다 있다는거야. 재미가. 그러니까 문제의 의미가 뭔지. 재미가 없는거야. 문제풀이하는게. 자 그러면 거기에 3번 가보죠. 사망자를 등기의 모자로 해서 격려된 등기라도 잘라봐요. 저는 그의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1호는 것이라 하면 잘라봐요. 두질로. 그러면 앞에 다시 따져봅시다. 앞에가 1호요? 2호요? 그러면 실체 관계와 포합하면 그 등기랑 그대로 유효하다. 맞네요. 자 4번에 이중보존등기의 경우 출처나봐요. 이중보존등기와 소유권의 등기명이 동일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행해진 등기가 유하고 뒤에 행해진 등기는 뭐예요? 무효라는거야. 그럼 결론들은 일단 선등기가 유예요. 후등기가 무효이야.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후등기를 전제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뒤에 있는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요렇게는 나중에 등기부 취득시효로 빨려들어가는거라고. 자 그 다음에 그게 5번입니다. 이중보존등기가 등기이더라도. 거기 잘라봐요. 이중보존등기. 이중보존존등기. 이중보존존존나봐요. 1호요? 2호요? 아니요. 그러면 실체 관계와 포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해. 그러니까 포합하거나 트윈이 있던 경우는 그러한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 최정결론. 실체 관계와 포합하면 그 판례는 유효성을 마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때려대면 단속규작. 이렇게 때려대가는거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문제 자체를 그렇게 풀어나가는거에요. 풀어나가는거에요. 저래서 문제를 아까 애호를 하는 것만 애호놓으면 나머지는 자퇴받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걸 안 애호놓으면 뭐에요? 전부 질문부터 다 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몇번이다? 2번. 자 문제 5번. 등기의 효과 및 혈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키워드 불러봐. 어디가 제일 중심 키에요? 가등기가. 추천하봐요. 그게 가가 주격조사가 붙었잖아. 가등기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끝에 가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는거 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입니다. 가비 물건에 관한 등기가 은인없이 말소된다면 등기의 효력발생요건 밑에다가 동그라미. 효력발생요건 O. 자 그 뒤에 존성요건 X. 그러면 결론적으로 2집은 틀렸네.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성요건주의가 아니거든. 그러면 2번은 어떻다? X인거죠. 자 3번은 가등기. 가베 미등기부동산 추천하봐요. 미등기부동산. 자 키워드 찾아서 등기가 끝난 상인지 안깎는 상인지 한번 보자고. 더비 매수하에 직접 버전등기 한경우 잘라요. 한경우. 거기 한자 동그라미. 이미 등기가 끝났네. 그러면 그 등기는 그대로 마다. 야하다.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그럼 압축을 시켜보죠. 가로열고. 모두 생략등기네. 모두 생략등기는 우리 단속교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O다 X다. X. 그죠. 자 갑이 A 부동산은 의리 매수하여 병에게 전면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 어? 동의하지 않더라도 좋잖아요. 동의했어 안했어? 안했어? 그럼 등기를 직접 전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그러면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청구? 대위 청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 자 5번은 5번 지문으로 가볼까요? 우리의 투자에 갑소위권이점. 보전청구는 가등기가. 가등기 줄 쳐나봐요. 가등기가. 거기에다 예비등기라고 써. 예비. 자 그 밑에 추정동그라미. 추정동그라미. 바로 밑에 줄. 자 추정은 종국등기라고 써요. 종국등기. 자 그러면 추정역은 무슨 등기 허력이다? 종국등기 허력이죠. 결론. 가등기는 주장되지 않는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 5번.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을하고 가벼운 신경을 잔턱성. 을의 토지가 간명이로.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요. 터져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슴이 터져요. 등기의 허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는 물건의 허력요건임으로 잘라봐요. 존성요건임으로 잘라봐요. 벌써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돼. 자 2번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나요?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서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대로 빠져나가죠. 그럼 등기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에 실체제관계에 부합하는 안 잘라봐요. 대표적으로 뭘 배웠어? 네 가지를 배웠잖아.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익행. 실체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는 그대로 빠하다. 유효하다. 자 등기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추정력이 있으므로 그러면 추정력은 뭐예요? 입증해야 된다. 그럼 누가 입증을 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러면 입증 책임에 전환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 자 문제 7번 점증 오른 것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지문에서 가장 중심키 잡아봐요. 전환 사고가 맞아떨어지는지 안 맞아떨는지 봅시다. 어디 중심키 불러줘요. 자 담보 가든기 줄 쳐다봐요. 그 밑에 걸리라고 써요. 담보 가든기는 걸리거든. 자 그럼 아까 무효등기 이용은 사실의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걸리등기는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럼 제3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네. 전이야 후이야. 전. 그럼 끝으로 가서 끝으로 가서 뭐예요? 자 이용하기로 유효하다. 맞네요. 이 말은 걸리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소리거든.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 그래야 재미있다니까. 아무데나 찍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물 멸실로 줄 쳐다봐요. 건물 멸실로 줄 쳐다놨어요. 그럼 그 밑에가 표제부라고 써. 이게 표제부를 암시하고 있는 거야. 표제부는 걸리나 사실이야. 그럼 제3자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끝에만 달려가. 유효하다. 어때? X. 자 그 다음에 3번에 값소위 미등기부동산 줄 쳐다봐요. 미등기부동산. 찾았죠? 그러면 또 한 단어를 더 찾아야 돼.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돼. 을 명의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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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효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자 4번에 부동산은 증여. 증여동그라미. 증여동산을 매매로 했대. 그러면 실제와 다른 등교원인지요. 벗어낸 게. 어니캥이네. 그럼 무효다 어때? X.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저번에 토지거래가 구역줄 쳐다봐. 한번 하나 더 찾아야 돼. 중간 생략 등기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요. 중간 생략 등기. 찾았어? 가만히 이제 힘을 실어. 자 무효 시동을 걸어.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끝으로 갑니다. 유효하다 어때? X. 무효하는 거네. 단속교정, 혈역교정. 혈역교정.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나 이론만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일단은 이론을 열심히 해놓고 문제풀이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놓는 겁니다. 아직 괜찮아. 선생님도 7.5 나왔어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수업시간에 하나 해놓으라는 것만 일단 해놓으면 돼요. 늦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사 모의고사가 3개 맞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신감을 상실하면 안 돼요. 8번 갑니다. 등기의 흐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일반의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할 글리의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없으면 줄잖아요. 없으면. 잘라요.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 동그라미. 뭔가인지 힌트를 하나 찾았다.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잘라야.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찾았다. 지상권. 뒤에 지상권. 동그라미. 그럼 그걸 두 개를 묶어봐. 이게 바로 이중지상권이야. 그럼 이중지상권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소리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야. 자 이번에 3번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는 담보 가등기 찾았다.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줄 서나봐요. 담보 동그라미. 담보 동그라미. 담보는 이제 부릉부릉부릉 그런. 담보 툭치만 갱매로 가 있어야 돼. 갱매신청권. 즉 갱매신청을 받아서 우선 변제적 결핵이 있다. 맞네요. 그럼 3번은 5다 x다. 어 이렇게 나네. 4번은 우리나라는 손님 여권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거기까지 잘라봐요. 5에 x예요. 5. 등기의 대항력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 x. 아까에서 5개. 임차관. 임차관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다. 저번에 등기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마침. 마침 동그라미. 마침 찾았다. 증신키를. 마침. 마침 찾았죠. 동산시효취득에서 점유와 같은. 찾았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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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한자로 보시면 적이야. 적. 이게 무슨 적혈액이 있다. 점유적혈액이 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취득시효다.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네. 9번은 등기추적력과 관련돼서 별표 5개 놓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에요. 그러면 아까 등기추적력. 그러면 아까 7개 오는 사람은. 봐봐요. 기억 마지막 제줄 봐봐요. 기억에서 마지막 뱅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어때? X. 그러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학설과 판례에 맞게 되있죠. 니온의 근절항에 설정 등기가 되어있으면. 등기의 상환은 피담보 채권도 존재도 추정된다. 맞네요. 그러면 니온 앞에다가 뭘 써야 돼. 이게 실체관계야. 실체관계로 추정력이 미친다. 이런이네요. 맞네.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 인정되며. 표제부 줄쳐나봐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등기된 부동산 줄쳐나봐요. 점유의 추정력. 형광편 쳐나봐요. 점유의 추정력. 워낙 요거는 눈에 잘 안떠요. 점유의 추정력.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 그 위에다가는 요렇게 한번 써놔볼래요. 위에다가 써요. 자 민법 200조. 민법 200조. 민법 200조. 자. 권리의 적법주정이라고 써요. 권리의 적법주정이라고 써요. 위에다가 썼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밑에 행간편처럼 읽어봐요. 점유의 추정력. 다시 읽어봐요. 무슨요? 점유의 추정력.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점유의 추정력. 점유 동그라미. 점유는 그 밑에 툭 치면 동산이라고 써요. 이거는 동산의 추정력이야. 동산의 추정력.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앞에 읽어봐요. 등기된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줄 수 없습니다. 다시 점유의 추정력은 뭐예요? 동산의 추정력이야. 그럼 앞에 가니까 등기된 부동산. 찾았어요? 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요 점유의 추정력은 결론적으로 뭐의 추정력이다? 동산의 추정력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을 적용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어때? X. 다시 연습해야 돼요.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 몇 조다? 200조. 공짜 원하지 마세요. 이거는 애호라는 소리야. 민법 200조. 선생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호라니까. 그럼 민법 몇 조죠? 200조. 점유권과 관련된 거예요. 걸려의 접촉 추정.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 생각이 안 나면 점유가 바로 동산이야.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우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등기 명의자는 왜 계속 읽어요? 아직 키워드를 못 잡아내서 그래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 찾았다. 등기 원인. 시동시동 걸어. 등기 원인에도 마무리에 추정된다. 아까 실체 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뭐에도 추정력이 미쳐. 등기 원인. 자 그럼 봐봐. 시험장관 마음이 바빠 안 바빠. 바빠죠. 그건 멘탈이 붕괴돼. 그러니까 글씨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눈에 썩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등기 원인 나오면 아 추정력이 미치지. 미친다라는 걸 잡아야죠. 그러면 X가 아니라 O네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줄 쳐 놔봐요. 여기는 중심키가 보전 등기야. 보전. 소유권 보전. 보전 동그라미. 보전은 어때요? 처음으로 하죠. 처음으로 하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약해. 뭐라고? 추정력이 약해. 자 추정력이 약하면 그러면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와장창 깨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 등기라면 답이 또 달라져. 소유권 보전 등기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전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된다. 어때? X. 보전 등기는 약해. 약해. 보전 등기는 약해. 약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으니까 어떻게 써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불명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보전은 약하다. 그래도 약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약하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약해. 약해. 그러면 약하면 전 소유자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져. 자 쉬우세요. 구무포동 산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특별조치법 특별 동그라미 자 특별 거기에다 특별하니까 써요. 아 이게 진짜예요. 특별해.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그러면 강한 추정력이 발생해. 그럼 전 손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 특별 조치법은 특별해. 그래서 강한 추정력이 발생해요. 보전 등기는 약해. 약해. 그러면 이렇게 더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당사자 신청원 병리는 몇 종류? 두 종류. 원칙. 공동신청과 애가 단독신청. 보전 등기는 단독이 공동이 단독. 신속성은 뛰어나나 정확성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약한 거야. 약한 거. 그래서 추정력이 와장찬 깨져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 두 사람이 손잡고 갔는데 전소이자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공동신청 단독신청을 안 배우니까 민법에서는 이렇게 배운다고. 보전은 약하다. 약해. 그러니까 추정력이 깨져. 근데 등기법에서는 보전 등기는 단독신청이니까 전소이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진다는 거야. 특별. 특별해. 그러니까 뭐예요. 특강류와 추정력이 발생해. 자 그러면 오른 것은 몇 개? 오른. 틀린 거. 틀린 거. 네 개.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덜렁돼가지고 오른 거 3개 쓴 사람. 거기에 승격이 나타나는 거야. 승격이. 자 그런 거 틀린 거. 그러면 요 7개 지문은 판례들이기 때문에 자꾸 읽어놓으라는 거야. 친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10번. 마지막 문제네요.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왜? 헤어지면 또 아쉬우니까. 그래서 아쉬우니까. 자 가짜고요. 등기의 권리 순위. 허연한 설명 중 오른 것은 순위 확정적 혈액과 관련 된 거네. 자 일반의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 순위는 법률의 다른 교정이 이때 없대. 아웃대. 그럼 잘라서 등기 순서에 따른다. 자 이번은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 줄 쳐놓고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 잡수 번호. 맞네요.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혈액이 있는 등기. 여기는 건물이라고 그랬죠. 건물이 생략돼서 앞에는. 뒤에는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 그러면 앞에는 토지고. 아니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죠.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순위 번호. 잡수 번호. 잡수 번호.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 문제가 나오면 대 나왔다. 확인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 이제 그만 이해하고. 그래서 대 나왔다. 접수 번호. 대접.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안기 코드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기 하면 안기 코드 만들어서 공부하면 나중에 썰모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계속하면서 마지막으로 심전에 가서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뭐 하니까 대 나왔다. 일단 뭐부터 확인해. 접수 번호냐 순위 번호냐. 대접.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은 몇 번? 3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 열 문제가 바로 오늘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 문제는 자꾸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도 많이 남았어. 많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서둘러면 절대 안 돼. 하려는 사람한테는 많이 남은 거야. 안 하려는 사람은 며칠 안 남았지만 하여튼 힘내시고 관계 조심하시고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승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